80년대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음반을 발매한 최초 이유가이드라고 최초 이유가이드라고 진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전체 상태로 기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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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력이 깊 pon ac 가기 예수 고속 잊어버려버렸어 미스로 이것이 이루어 아버지 모든 호자, キミの胸の奥 騒ぎました鼓動に 呼びかれよ My tears is love It's a song come up in Korea それでが始まる 果たしない瞬間 Love love forever It's a song come up in Korea 飛び替えのステップが 愛に宿るはずさ Get up forever 世界中に伝えよう 踏まえたての伝説 But it's a song come up in Korea 誰よりも熱く 情熱を聞かせて Love love forever It's a song come up in Korea どんなに遠くても キミを見据えてるよ Don't love forever It's a song come up in Korea それが始まるよ 果たしない瞬間 Love love forever It's a song come up in Korea 役割りのステップが 愛に宿るはずさ Get up forever Esが高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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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춤이 너무 좋더라 원래 비록 같았어요 딱 제 스타일의 노래거든요 맞아요 딱 좋아하는 리듬 아니에요 When the sun comes to Korea 딱 이게 아 따르따르 아 따르따르바라 아 따르따르 아 따르따르 아 따르따르 뭐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박이 바뀌죠? 우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큼했는데 엄청 상큼했는데 요구르트시잖아요 요구르트인데 엄청난 농도에 요구르트십니다 아니 그래도 이 세문 코리아라는 노래가 1988년 일본어로 된 가사의 노래가 한국에서 처음 방송된 노래라고 합니다. 아 진짜? 그 방송에 역사가 깊은 노래고 그리고 한일의 이 교류의 시작이 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